추가 도전 적 병력 카운터가 감소함 흠이 아직 시작도 안했구만 와이캐스야 보인다 얘 리노 잭슨 뷔 뷔 뷔 뷔 뷔 뷔 뷔 뷔 뷔 도도도도도도도도 아직 발매 안된 게임이라 암튼 똥개밈 반박할거면 출시해라 쟤 왜 이깎이나 했더니 부적 달렸어 이깎이는 버접 출시로 증명해라 어? 노우미다 빵부 아이고 이거 부적 너무 구려한 일회용 달아서 뭐하냐 아이고 의미없다 우왕 폭탄 치유씨 공격력 획득 좋은데? 근데 치유가 없어요 저거 쓰레기 생겼어 와 눈먹보죠 어떻게 잡냐 돌겠네 아 공격력 뭐야 빰 못었다 빼보기 좀 급하네요 òn 빰보기 좀 급하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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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왕폭탄 쓸 거에 암튼 이겼어 간격은 눈막대기에 약하구나 그냥 쌩병이는 뭐? 털팽이 가봤자 어차피 돈 없잖아 일로 가자 회복 필요하지 않나 옹고집 공고집 좀 빡세기 날 것 같은데 거대 따라쟁이 총매맨 마코코는 스접이네 간격으로 다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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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way 아니 왜 0대 맞으면 저주 안빠져 잡았나? 저주 안빠져 저주 안빠져 한참을 다 먹자 그니까 그니까 저주 안빠져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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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뽑기 카운터 냠냠이 이루어용이잖아 이거 눈린 눈린이랑 열매 칼 부적기계 어 오졌다 눈린 부적 너무 좋은데 열매 칼 열매 칼 힐을 안 알진 않을 듯 뒤에 빙판 안에 니오 들어있는 것 같은데 힐을 안 알진 않을 듯 일단 최대 체력 늘리는 게 좀 있어야겠네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4. 1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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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넣었지? 광역 추가하고 피해량 2감소 광역 열매 칼? 광역 꼬마 열매? 광역 광역 반격? 일단 냉겨둬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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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잘못 넣었다 을 리노 트럭이 을 리노 트럭이 을 리노의 호실 아니 왜 악군 있잖아 저거 왜 발동 안되는거지 아까도 한번 안됐었는데 이유를 모르겠네 마우조 죽으면 발동 안되는건가 아무튼 버그인듯 마우조 저거 냉동 없으면 박스 핸드 박스 핸드 박스 핸드 박스 핸드 땅칼 잼고 행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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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원 있다. 끝 열매 칼 복제하면 딱이네 분홍 열매 주스 꼭 필요했지 재력 사주인가 margin 아니 왕관 다 쓰고 있네 머쓱 경로 달아서 반격 두 번씩 할까? 반격이면 어차피 저거 태양 늘어봤자 상관없는데 무작위의 경로 어? 열매 칼의 무작위 경로 달까? 분홍 열매 달면 되겠다 이거는 무작위로 들어가도 상관없잖아 와우 개 좋아졌는데? 웬만하면 클리어 하겠구만 효과를 1등복 광역 열매 칼 어? 와우 와우 아 잠깐만 이딴 이딴거 맞으면 아 저건 어차피 보스가 못쓰지 않나? 보스는 동료만 쓰지 않음 어? 광역 반격? 뭐지? 깨시에 바로 죽는거 아니야 이거? 3연속 광역 반격? 난죽 택 깨시 참교육 아 미친 저게 뭐야 환속 플러스크 이렇게 했어요 아하 왜 안돼 아찍 아 속았어 태양 없는 애한테는 못 따는구만 이럴만해 하지만 속았다 이럴만해 하지만 속았다 하지만 속았다 슈루툴즘에서 오케이 잡녀 슈루툴즈에서 사 reinforcing 와 눌린달걸 오와 세력 서략이 됐다 세력 서략이 됐다 세력 서략이 됐다 세력 서략이 됐다 헐 게 맛있어 와우 봉선을 몇개 던져봐라 와우 어우 태양이다 와우 태양만세 앗 흫 이러면 수다리를 빼야되나?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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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반격 누구한테 들어가지? 다녀왔어요 모르니까 해봐야겠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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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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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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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격 드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써도 되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공격력 이렇게 높인 김에 그냥 없어지나 할까? 아까 한 번에 100딜 넣는 업적이 생각났나? 4대라면 할 수 있어. 지루할 아군이 없음... 아니 근데 너무 세서 100딜 못 넣는 거 아니야? 제가 눈보라 있어서 괜찮겠다. 존버 좀 해야겠구나. 세팅은 이렇게 하고... 눈곰이 눈 효과 주니까... 눈곰이 눈 효과 주니까... 100까지 올리자. 100까지 올리자. 눈곰이 눈으로 감사드립니다. 눈곰이 눈으로 감사드립니다. 눈곰이 눈으로 감사드립니다. 눈곰이 눈으로 감사드립니다. 눈곰이 눈이뢰로 감사드립니다. CI境된다. 눈곰이 눈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격... 독택자야겠네, 이제.